2016 광주권 채용박람회가 6일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18개 사업체가 참여해 900여 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박람회에선 70개 기업의 현장 면접과 1대1 채용 상담, 지원 시책 안내 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주시가 신규 임용후보자 대상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는 5일 광주 공무원 교육원에서 신규 임용후보자 등 교육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윤장현 광주시장에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의 변화를 함께 이끌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는 책임과 역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가 강조됐습니다. 한편 올해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은 1, 2기로 나누어 각각 3주 동안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